2. 투자의 시작과 끝 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그렇게 하시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커리큘럼을 보시면 지난주 이거였습니다. 실효에 맞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말씀드릴 부분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는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주도주 섹터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지만 지난주에는 이걸 샀다가 또 금방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단타 좀 치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지난주 강의를 보시면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는 현재 시대 지금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도주는 이런 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위기라는 건 뭐냐 하면 잘못하면 워낙 이게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뒷북치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017년도 초 2016년 말부터 토마토TV에 출연을 해서 5G 섹터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늦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반토막 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선침해가 필요한 거지 남들 다 좋다 그러고 남들 다 수익 났다 그럴 때 그럴 때 쫓아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게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변화의 배경에는 AI가 있었죠. 뭐 어떤 분들은 인류사를 AI 출연 전과 AI 출연 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AI가 출연함으로써 엄청나게 기술 변화가 발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가 자체는 어떤 겁니까? 과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죠.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를 항상 미래를 반영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침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저 이게 시장이 또 과거를 반영한다라면 다 똑같이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제가 지금 이미 돼 있는 종목이 아니라요. 황제가 될 종목을 미리 발굴해서 그 종목을 선침해 놓고 그냥 돈은 내가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번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이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돈 못 법니다. 황제가 된 종목이 아니라 황제가 될 종목을 선침해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은 주식시장에서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이 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있었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산업혁명들이 있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시켜드렸으니까 증기차하고 방지기계 이런 거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컨베이 벨트라는 거 이런 게 생기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엑스모빌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제조업체들 이런 게 2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생겨났던 겁니다. 태어나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 기반의 시대 변화죠.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구글 같은 종목이 탄생을 해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이버 같은 종목이 탄생해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대에 분명히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나옵니다. 이 전 시대에도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대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은 우리가 상상하는 뭐 우리 뭐 땀을 먹었으면 와 많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선물해 주는 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의 주도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5G, 5G는 근데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뭐 좀 있으면 6G 시대가 오겠죠. 5G 쪽 같은 경우도 실적되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실적되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반등이 있는 그런 국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이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큰 시세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큰 시세는 제일 끝에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위성을 이렇게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런 쪽에서 통신 관련되는 쪽들 큰 시세는 앞으로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뭐 UAM 뭐 이러면서 비행 택시 얘기하고 막 그러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통신망으로는 대중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250m 정도까지밖에 통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UAM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위성통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안에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죠. 야당의 방해로 못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거나 올해 내에는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주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 침해를 슬슬 해나가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한번 왔다가 갔죠. 한번 이렇게 굉장히 큰 시세에 덱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 엄청나게 시세를 줬다가 밀렸는데요. 줬다가 빠진 이유는 그런 겁니다. 기대감으로 잔뜩 올랐는데 거기에 부합하게 실적 부분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빠진 거예요. 하지만 이 메타버스 시대도 다가올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지금 시간은 조금 걸리니까 다른 쪽들 좀 이렇게 수익 좀 보다가 나중에 이런 쪽은 미리 공부는 미리 해놔야죠.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이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래요. 전기차 섹터들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거 아시죠?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한 시간이지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아래쪽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AI, 로봇 이런 쪽 섹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지금 가장 좀 먼저 움직이고 지금 또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분만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5G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투자될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배, 20배 이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AI, 로봇 이런 쪽에서 그런 종목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란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도 한편에서는 좀 있긴 있어요. 얼마 전에 6월 달이었죠. 미국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AI한테 적의 지대공 미사일, 그거를 탐색해서 파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요. 또 파괴하기 전에는 인간한테 승인을 조종하는 사람이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런 쪽으로 AI한테 조금 제약이 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니까 이 AI가 내린 결정은 조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없애는 거, 이 AI가 판단하기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거, 이걸 최우선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살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야, 저거 사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돼. 저 조종사는, 너를 조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되라는 그런 걸 하니까요. 그런 제약을 주니까 이 AI가 통신 자체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무서운 일들, 이런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AI가 인류를 해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기계가 똑똑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똑똑해졌으니까 우리 산업 쪽들, 이런 쪽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AI는 인간의 두뇌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약 천억 개의 뉴런과 백족의 시냅스라는 연결망이 인간의 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단순하게. 자, 신경세포하고 연결망, 이걸로 돼 있는데요. AI는 그럼 뭘로 돼 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죠. 연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연산을 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AI, AI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딱 정리를 하면 저게 끝이에요. 관련주를 찾으실 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HBM 이런 게 요즘 많이 뜨죠. 그리고 데이터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 이 세 종목이, 이 세 가지가 AI랑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AI 종목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지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은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내 인간 수준의 AI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AI가 더 뛰어난 것 같지만 인간이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AI는 딱 하나밖에 못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거. 예를 들면 알파고는 바둑을 잘 뜨는 AI고요. IBM에서 만든 왓슨은 질병 같은 거, 진료, 처방전, 의료 같은 것들 이런 걸 잘하는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각각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간만큼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데미스 하사비스는 수년 내, 그러니까 수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은 거죠. 인간 수준의 AI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점점 AI 쪽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각종 산업들이 따지고 보면 AI하고 관련이 안 되는 산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될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된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서버 향으로 그래서 거기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쪽이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도 하죠. 그다음에 또 딥마인드, 그다음에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도 하도 못해 테슬라도 지금 AI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AI를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이버 8월 24일 날 초고대 AI 발표하지 않습니까? 공개합니다. 그리고 KT도 지금 초고대 AI를 고도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SK텔레콤, 삼성, SDS 각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쪽들하고도 되게 좀 잘 엮일 거예요. 판단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고도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3 정도를 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 대중화 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일단 레벨 4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레벨 4라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사람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자? 그러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상황, 비상사태 이럴 때만 사람이 개입하는 그 정도 단계의 자율주행을 레벨 4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벨 5는 글로벌 기업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핸들도 없고요. 브레이크도 없고 엑셀도 없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레벨 5예요. 그런데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가속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우리 AI가 작사 작곡도 해준다 그러죠. 광고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콘텐츠 쪽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AI가 주식 콘텐츠도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 같은 이런 주식 콘텐츠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 콘텐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몰입감이 엄청나게 상승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R 혼합현실 이런 쪽 시장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쪽 이런 쪽도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AI 플러스 로보틱스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AI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뇌, 두뇌 이게 AI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의 팔다리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의 머리 안에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현재 반도체는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나 인텔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뭐 디렘을 높이 쌓아올려서 HBM이라는 걸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는데요. 미래의 반도체는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 개의 칩 안에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구현을 못하고 있고 지금 연구 단계에 있어요. 하나의 칩으로 연상과 기억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 칩 형태로 발전이 될 텐데요. 옆에 제가 AI 이거 그림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IBM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IBM에서 만들었는데 인간의 뇌 그리고 뉴런하고 시냅스를 모방해서요. 자 뭐 저런 것들 코어하고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걸 병렬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만들거나 그래서 집적을 많이 하면 인간의 뇌만큼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뇌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고도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미래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대미사 서비스는 몇 년 내에 인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을 넘어서는 AI가 아마 분명히 개발이 될 겁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이게 HBM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HB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이게 D램인데 기존 D램을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이게 HBM이에요. 우리 HBM 관련주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요즘 핫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쪽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한 5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정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놓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D램을 12층으로 쌓아서 24기가를 만든다. 이렇게 속도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냥 D램을 이렇게 엮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아시고. 지금 2023년 올해 HBM 시장이 20억 4,186억 6만 달러 정도 되네요. 올해 시장이 이 정도 올해 안 끝났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올해가 지나봐야 나오겠죠. 대략 2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자, 2028년 앞으로 5년 뒤에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63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올해보다 3배 정도 이상 시장이 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기업이 나눠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 엄청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살펴보면 그다음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봤으니까 시스템 반도체에도 봐야 되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2배 이상 커요. 2배 이상 크고 이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많은 품종을 조금 조금씩 생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인텔처럼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팸리스 기업들이에요. 팸리스 업체들인데 엔비디아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다 팸리스 업체입니다. 자, 콜컴 뭐 이런 것들 다 팸리스 업체예요. 자, 이 향후에도 지금 이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봐도 2배 이상 커지는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메모리 반도체도 크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경우죠. 삼성전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310조를 투자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정부 쪽에서는 이 삼성 쪽에 정부나 삼성 쪽 이런 쪽에서도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밀고요. 이 정부나 삼성 쪽에서 이 팸리스 기업들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면 팸리스 업체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대만 TSMC를 잡으려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TSMC를 잡으려면 생태계를 육성하는 거 이 부분은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파운드리 시장 규모입니다. 이렇게 좀 쭉 이렇게 600억 달러, 680억, 730억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3년 올해 한 873억 불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클 거고요. 내년에는 또 944억 불 정도로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연평균 10%까지는 안 되는데 10%에 근접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이 굉장히 가장 좀 강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도 좀 막연하잖아요.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가장 먼저 지금부터 내일 당장부터 신경을 써야 될 적은요. 이런 쪽입니다. 팸리스 업체들, 이런 쪽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두 개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삼성이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TSMC보다 삼성이 불리한 부분은 TSMC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들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플 쪽 물량을 TSMC가 다 갖고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만들고 애플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겹치죠. 겹치기 때문에 이 TSMC를 이기려면 정말로 그야말로 초격차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내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로직을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물론 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요. 넘겨주기가 상당히 싫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가지가 고객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아켈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초격차를 벌린다라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팸리스입니다. 팸리스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TSMC는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파운드리 업체를 같이 키웠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들이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또 같이 끌고 가고 같이 끌고 가고 그런 형태로 다 같이 쭉 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팸리스 생태계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그런 쪽이 대만입니다. 보면 이거예요. 미국의 엔비디아나 콜컴 이런 것들이 다 팸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보시게 되면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1%밖에 안 돼요. 1%입니다. 대만 보시면 대만이 21%예요. 대만의 팸리스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건 방금 말씀드린 TSMC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으려면 팸리스 육성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삼성전자는 TSMC를 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공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넓어요. 또 너무 넓으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CPU도 있을 거고 GPU도 있을 거고 NPU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쪽에서 저런 거 엔비디아의 GPU보다 성능이 50% 정도 더 좋은 그런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양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실험실 단계에서 한 거 하고 양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틀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거고 지금 가장 유리한 쪽은 제일 아래에 써놓은 저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쪽 팸리스가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차에. 차문도 막 이렇게 손잡이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거의 컴퓨터화 되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보시면 여기 2022년에 635억 달러. 2023년에 676억 달러.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억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90억 달러면 10%도 훨씬 넘습니다. 10%도 훨씬 넘고요. 또 이때는 100억 달러 차이가 나죠. 역시 10% 이상 훨씬 더 성장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여기서도 10% 이상 성장을 하네요. 2026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쪽. 이런 쪽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은 제가 오늘은 안 적어놨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AI 쪽, 이런 쪽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쪽이 다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다음은 로봇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처음에 나온 것은 산업용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 두 번째, 이건 협동 로봇이죠. 세 번째는 물류 이송하는 것들, 이런 로봇을 캡쳐를 해놓은 거고요. 네 번째는 사족보행 로봇이 있죠. 뭐 이외에도 갠트리 로봇도 있고, 이족보행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시장이 제가 지금 가장 관심 갖고 보는 쪽이 로봇 쪽이에요. 로봇 쪽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 시장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지금 연간 한 50만 대 시장으로 성장을 했어요. 저쪽에서는 일본의 환학 같은 기업들, 이런 쪽이 시장을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서비스 로봇 쪽, 이런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시장입니다. 막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로봇 쪽이 잘 이렇게 보급도 안 되고 그랬던 이유는 일단 가격이 비쌌어요. 서비스 로봇이 보급이 안 됐던 이유는. 가격이 비쌌고 편의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편의성을 높이려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신기하긴 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보급이 잘 안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우리나라뿐 아니죠. 각국 정부가 다 마찬가지죠. 로봇 산업에 대한 의지, 육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로봇 쪽,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11월 정확히 14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1월 달인 건 확실하고요. 아마 12월 14일 맞을 거예요. 지능형 로봇 보급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거 4월 달에 국회 통과는 됐어요. 국회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내용을 보게 되면 16가지, 그러니까 속도는 도로에서 15km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km면 여러분들 사람이, 어른이 걷는 속도가 평균 한 4, 5km 정도 됩니다. 15km라면 사람이 뛰는 속도, 그 정도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는 15km 미만이고 16가지 안전 기준이 있어요. 이거 충족 시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를 발급해서 보행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로봇이 뛰는 속도로, 사람이 뛰는 속도로 도로하고 공원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라이더분들, 요새 인도에도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건 불법인데 이거를 무인 로봇한테 배달을 시키면 그냥 합법적으로 인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쪽 로봇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따로, 지금 비용들이, 배달 비용들이 굉장히, 우리 음식 이렇게 시켜 먹는 것 중에 배달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11월 달 되면 이 얘기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줄 것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지금 미리 알고 미리 선침해서 조정받을 때 그때 미리 선침해를 해놓으면 그때 가서 웃을 거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비싸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로봇 업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았었죠. 그런데 로봇 시장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공작기계가 강국이죠. 그래서 일본 공작기계 수주하고 비슷한 그런 사이클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본 공작기계 시장 쪽 이런 쪽을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쭉 올라갔다 이것도 사이클이 있죠.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28개월 걸렸네요. 그다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데 24개월 걸렸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31개월 걸렸고 그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24개월에서 31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 사이클 시작한 게 거의 지금 끝날 때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 하반기네요. 앞으로 지금 올해 내에 차츰 이런 부분들 공작기계 수주도 늘어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 로봇 매출력 추이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많이 늘어난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022년보다 2023년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일본 공작기계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받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이다. 올해 하반기에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 이 공작기계 사이클도 한 번 올라오면 한 2년, 1년, 1, 2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사이클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막 개화했습니다. 이제 막 개화한 거예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50만 대 수준이지만 지금 이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은 좀 대형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이 협동 로봇은 조금 중소형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협동 로봇을 공장에서 사용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료, 푸드테크, 푸드 만드는 기업들, 음식료 만드는 기업들, 제품들 만드는 것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협동 로봇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보다 장점이다.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은 펜스가 법으로 펜스를 치게 돼 있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펜스가 필요 없습니다.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장에서도 엄청나게 도입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고령화 점점점점 늙어갑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잖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병장수 이런 얘기를 하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고도 성장기에는 괜찮았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 같은 데서는 지금은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도 막 올라가고 실용률도 굉장히 낮은데요. 그런 것들이 로봇 쪽 이런 쪽을 도입하는 거를 훨씬 앞당길 겁니다. 훨씬 앞당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AI가 인공지능이 로봇의 범용성을 확대시킬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4.99% 지분을 갖고 있죠. 지분 투자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들이요. 이거는 콜옵션 거래를 계약을 체결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인수하려는 그런 수수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현대차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은 순수하게 기업의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의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미국 정부 쪽에서 좀 도와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에 진심이죠. 삼성전자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느 쪽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10년 뒤에 있을 거 이런 것들을 가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쪽.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서비스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TV 광고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로봇이 호텔에서 이렇게 수건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 로봇인데 그런 쪽으로 먼저 성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은 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식품 만드는 공장들 이런 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의약품 만드는 공장들 이런 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쪽 공장뿐만 아니라요. 우리 식당에서 라면 끓이는 로봇, 햄버거 패티 굽는 로봇, 그 다음에 커피 내리는 로봇, 여러 가지 치킨 튀기는 로봇 이런 것들 간혹 유튜브 영상 같은 데도 나오고 TV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먼저 열릴 부분들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쪽은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릅니다. 각 기간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안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거고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2030년에 8조, 9조 정도, 그 정도 8조 얼마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데 어떤 기관에서는요. 2028년에 12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예측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요. 엄청나게 빨리 많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숫자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봐야 되겠죠. 2023년 해봤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한 2조 5천억 정도 돼요. 전체 시장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한 9조 이상, 9조 대 시장으로 크게 되고 다른 자료를 보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죠.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기업이 협동 로봇 시장은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의 40%를 이 유니버셜 로봇, 이건 덴마크 기업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쪽에 좀 빨리 진출을 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어디 분식점이나 치킨집 가서 로봇이 치킨 튀기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간 하고 있겠죠. 이런 쪽이 급격하게 개화가 되는 그런 섹터예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도 크게 보면 산업용 로봇으로 분리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산업용 로봇, 전통 산업용 로봇,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 거, 큰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동 로봇 쪽이 점점 비중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드 언팩 행사할 때 그때 공정을 이렇게 쭉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레인보우 로봇의 협동 로봇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조립하는 그런 공정에 이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URE라고 되어 있는 게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된 게 두산 로봇이크,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게 레인보우 로봇이크예요. 이때는 2017년도 이때는 유니버셜 로봇이크가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점 얘들 비중은 내려가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두산 로봇이크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2021년도부터 이전까지 레인보우 로봇은 협동 로봇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싹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22년 작년도에는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산업용 로봇 보시게 되면 15% 성장했다가 2% 성장했다가 4% 쭉쭉 했다가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이때 11% 성장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은 엄청나게 크게 많이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하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개화될 부분들, 가장 크게 개화될 부분이 협동 로봇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로봇 같은 경우도 좋은 회사예요. 아마 10월달쯤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쪽 협동 로봇 쪽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레인보우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로봇 쪽에서 크게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산업 밸류체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 관련된 기업들 어떤 쪽에서 찾아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로봇 기업이 여기 있어요. 로봇 OS, 플랫폼 기업이 로봇 기업 쪽에다가 이런 것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센서, 구동 부품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 디자인하는 회사, 시제품 제작하는 회사 이런 쪽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로봇 세일러, 로봇 파는 사람들, 파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가서 수요자들한테 가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고요. 또 렌탈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 기업에서 로봇을 이렇게 사서 렌탈을 해주는 기업들. 지금 협동 로봇 되게 싼 거는요. 월 20만 원에 근데 그거는 성능은 좀 안 좋을 거예요. 20만 원에 렌탈을 하는 그런 로봇도 있다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로봇 밸류 체인인데요. 이 중에서 그냥 딱 봐야 될 종목은 저는 지금 로봇 부품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들 있죠. 뭐 저 감속기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로봇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봇틱스가 상장되더라도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장에 뛰어들어서 22년에 점유율을 확 늘린 거.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여기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센서, 구동 부품 이런 거 다 자기가 만듭니다.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로봇틱스 주봉 차트를 제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캡처를 했는데 이걸 캡처해온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사서 시간을 투자하면 그게 선침해서 먼저 사서 시간을 투자하면 주식 끝난다, 게임 끝이다, 돈은 시간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이때 2021년도 저희 때는 이렇게 막 오다가 2022년도에 한 4만 원선 근처까지 올라왔었네요. 그랬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선침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남들보다 먼저 남들이 좋다 좋다 하기 전에 먼저 하십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걸 캡처해왔는데요. 이분은 2만 1,374원이 매수 단가네요. 그런데 캡처를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중요성을 일깨워 드리려고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시작 전에 캡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만 1천 원으로 나오고 장중에 캡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14만 2백 원도 있고 13만 5천 원도 있고 그러네요. 이건 장중에 캡처한 겁니다. 2만 1,340원에 이분은 사서 지금 캡처할 때 당시에 14만 2백 원 수익률 554.58%가 나왔죠. 이거 좀 더 올라가면 텐베거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가 2만 1,880원이네요. 그리고 13만 5천 원에 캡처를 했으니까 이분은 515.66%입니다. 여러분들 2만 원대에서 지금 주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2만 원을 사신 분들은 주가 지금 15만 원 근처에 돼 있으니까 주가 1. 몇 프로만 올라도 이분들은 10% 먹는 거예요. 1. 몇 프로, 2% 안 올라도 2% 오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15%를 먹는 거죠. 왜냐하면 원가가 2만 1천 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쌀 때 주식을 제가 계속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2만 1,911원이네요. 같이 말씀드려도 단칸은 다 틀려요. 그냥 제가 얼마 딱 정해드리면 안 되고 그냥 현저가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보시면 이분은 542%. 이분은 어제 장 시작 전에 캡처했나 보네요. 14만 1천 원인 거 보면. 이분 같은 경우도 14만 1천 원인데 매수가 2만 1천 640원. 548%. 이분 같은 경우도 매수가 2만 1천 773원. 545%.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치고 왔고 한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만 650원. 현재가 14만 1천 원. 어제 장 시작 전에 캡처하셨네요. 이분은 359.11%. 이겁니다, 주식이.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레인보울 로브텍스 2%만 움직여도요. 이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5%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식 비싸게 사서는 안 되고 싸게 사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싸게 사서 또 치고 받고 한다고 잘못하면 팔고. 그리고 이분은 다행히 더 밑에서 좀 사셨는 것 같은데요. 좀 단가는 높지만 다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치고 받고 해봤자 그거 돈 안 돼요, 여러분들. 돈 안 되니까.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해서 지금도 탑픽이라고 봐요, 레인보울 로브텍스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부산 로브텍스보다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일단 원가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는 거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이족보행 로봇, 튜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험실 같은데 MIT공대 이런 데서 만들어 달라면 한 대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MIT공대에서는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로봇 개, 아까 발 4개 달린 거 그거 보셨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경호와 관련되는 그런 인물을 수행하려고 용산 대통령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지뢰탐지 로봇. 이게 바퀴 달린 로봇은 어떻게 됩니까? 산에 울퉁불퉁하고 돌 있고 이러면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그런데 사족보행, 4발 달린 로봇은요? 그런데 다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험질해도 4발 달린 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뢰탐지하는 그런 용도로도 수출할 수 있고요. 또 소방용 로봇으로 지금 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한답니다. 어디 기술이 들어가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서빙하는 로봇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서빙 로봇은 그냥 로봇이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먹어야죠. 그런데 로봇 거기다가 두 팔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까지 해주는 그런 서빙 로봇도 만들고 있고 만들 능력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천문 마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일본 같은 데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거꾸로 적용을 하면요. 위성에서 북한 핵실험하는데 그런 데를 좀 봐야 되겠다 하면 위성에서 그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고요. 이거 지금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SPG 다음은 SPG 한번 볼 텐데요. SPG는 이 화면을 조금 크게 해놓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의 원가 비중입니다. 보시면 감속기, 이게 감속기죠. 감속기가 32% 정도, 서브모터가 22% 정도, 그 다음 제어장치가 12%, 본체가 25%, 기타가 9%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감속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은 SPG입니다. SPG고 또 이 감속기하고 제어장치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 감속기하고 서브모터, 이걸 합쳐놓은 거, 이걸 액츄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츄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감속기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한 10만 대 생산한 캐파가 있는데 이걸 올해는 15만 대로 늘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들, 액츄레이터하고 합한 거, 서브모터하고 합한 거, 이 시장도 진출을 할 겁니다, SPG가.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도 꼭 관심 꺼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더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의 처음이자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스타트 선상에 있는 종목분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셔서 텐백어라는 거, 주식하면서 텐백어 한번 수익 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